김관위를 수사하라! 본부장 수사도 조득과 같은 장대로 수사하라! 개 딸이요 개 딸! 개여 개 딸!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기반위를 수사하라! 김관위를 수사하라! 김건이를 수사하라 김건이를 수사하라 김건이를 수사하라 도이치모터 주가저장 해놓고는 지금 뻔뻔하게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속에서 조사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많은 여러 사람들이 다 부족되고 재판을 받고 다 구형을 받았음에도 김건이는 지금 짱짱하게 살아서 지금 사진 찍으면서 언론들이 띄워주면서 김건이는 지금 개하고 깨어안고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학생들이 지금 5명의 검찰 기자실에 들어가서 김건이를 수사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데 문구이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 6시에 우리 집사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라서 얼른 일을 마치고 지금 당겨왔습니다 아 분리를 해서 기소권만 갖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반드시 이거를 4월달 안에 해서 5월 3일날 국무회의를 할 때 이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힘을 못 씁니다 안 그러면 검찰이 지금 한동훈을 소통용으로 세워서 검찰을 통해서 반려도 공무원도 장악하고 모든 걸 다 검찰 아래에 보면서 지금 검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검찰개혁 완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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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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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두르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한 자동이 단일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 똑같은 잔대를 지금의 모든 장반들과 덥으신 분들에게 적용해야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단위를 추상하라! 추상하라! 정경순을 참여하라! 섬유하라! 섬유하라! 진압에 거친 무슨 세계예요? 그린이죠. 안에는 뭐예요? 한두 명입니까? 말도 안 돼, 이것도. 아무튼 이 수박들 다 없애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완벽하게 검수 완벽을 해야 돼요. 검찰 정상화! 여러분들 저 젊은이들에게 격려하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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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미를 물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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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이를 수상하라! 김건이를 수상하라! 김건이를 수상하라! 김건이를 수상하라! 김건이를 수상하라! 김건이를 수상하라! 수강하라! 검찰개혁! 완수하라! 검찰개혁! 완수하라! 수사권을!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